에 dum tb 안녕하세요 제가 그 제가 말이죠 원래 퇴근을 하면요 퇴근을 하면 이제 전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고장이 나서 네, 전화가 고장이 나서 지금 이제 대체... 네, 전화가 안 됐던데 예, 그래가지고 이걸로라도 급하게 그... 퇴근을 알려드립니다 네? 말 좀 빠르게 해달라고요? 제가 알아서 할게요 퇴근을 알려드리고요 퇴근을 선포합니다 그... 오늘 재밌었고요 예 모두들 즐거운 밤 되세요 저는 서리 산책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...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